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무단 점유자의 필요비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2018-26188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속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됐죠. 결국은. 피고는 상속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 있으면 건물의 지분별로 갖게 되는데 피고는 그 지분만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에서는 10분의 3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인데 건물 전체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임상당을 내놔라 라고 소송을 해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기면서 피로비라고 해서 건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물 전체를 차지했으니까 건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사용했던 돈,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은 피로비로 지급을 했는데 요거는 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상고로 한 거죠.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 이 네 명의 사형제가 자녀들로 공동상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지분이 이제 원고는 10분의 4, 피고는 10분의 3, 나머지 10분의 3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피고가 10분의 3밖에 없는데 옛날에 부모님 사망가기 전부터 그 건물에 302로 살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10분의 3밖에 없는데 건물 전체를 혼자 다 쓰고 세를 지운 거죠. 그러니까 다 쓴다는 말은 나머지 호수를 자기가 세를 내주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2017년 7월에 경계 절차를 통해서 건물의 지분을 모두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뭐 다른 이유로 해서 건물이 경매가 됐는데 자기의 10분의 4가 있고 뭐 일단 건물 전체의 소육을 다 가져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무단 점유했다는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건물에 따른 유지비가 나는 들어간 게 있으니까 이거는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 피력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건물 유지비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법 제203조 1항에 보면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임에 청구할 수 없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유자가 이제 뭐냐는 거죠. 피고는 점유자 맞죠. 이때 점유자가 권한이 있는 자인지 무단으로 점유한 자인지 법률용어로는 선인지 악인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점유한 건에 선이라고 보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유한 건 무단 점유라고 하는데 지금 203조 1항에는 점유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다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반환할 돈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찾아갔는데 차임 그러니까 월세는 차임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증금도 지금 피고 받아갔거든요. 그것도 내놔라 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보시죠. 대법원은 필요비 그러니까 건물 유지비는 청구할 수 없는 점유자는 권한이 있는 점유자뿐이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 권한이 있는 점유자는 과실을 추득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임대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은. 임대료 받으면 필요비, 건물 유지비는 알아서 내라는 거죠. 그런데 권한 없는 점유자, 권한 없는 점유자는 과실, 임대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으니까 임대료로 토해내. 대신에 필요비도 받을 수 있어. 그 토해내는 비용에서 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무단점유로 임대를 내줘서 뭐 차임대로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은 돌려줄 필요 없다. 차임만 돌려줄 수 있다. 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억에 100만원의 차임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원은 무당인등으로 돌려주고 1억은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월세로 환산합니다. 다시 그 간병을 통해서 그래서 월세 한 250만원짜리다. 그러면 250만원을 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어쨌든 손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할 필요 없다라는 게 판례죠. 실무에서는 과실이란 말이 법률용어인데 어려운데 그냥 차임입니다. 임대료, 임대료가 과실이라고 되는 거고 권한이 있는 점유자 권한이 있는 점유자는 임대료를 자기가 가지니까 필요비, 건물 유지비는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무단 점유자는 차임을 다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건물 유지비 쓴 것도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건물 유지비 중에 10분의 4는 원래 원고가 지분이 10분의 4였으니까 그거는 원고가 부담해야 되니까 돌려주자 활동에서 그 돈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유자 또는 가족 간 소송에서 이렇게 지분별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게 많은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